옛날 어느 왕국에 예쁜 공주님이 태어났습니다. 왕과 왕비는 공주의 이름을 오로라라고 지었습니다. 공주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왕과 왕비는 파티를 열고 많은 손님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플로라, 파우나, 메리웨더라는 세 명의 착한 요정이 있었습니다. 플로라는 오로라 공주에게 아름다움을, 파우나는 오로라 공주에게 예쁜 목소리를 축복하였습니다. 메리웨더가 축복을 하려 할 때 나쁜 요정 말레피센트가 도착하였습니다. 말레피센트는 자기를 초청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복수로 오로라 공주가 열여섯 번째 생일에 물레의 손가락을 찔려죽게 될 것이라고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메리웨더는 오로라가 죽지 않고 백 년 동안 깊은 잠에 빠지고 진정한 사랑의 키스로 깨어날 것이라고 저주를 약화시켰습니다. 왕은 말레피센트의 저주가 무서워서 왕국의 모든 물레를 불태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16세가 되는 날 오로라 공주는 성의 탑꼭대기 층에서 어떤 노파가 물레를 돌리면서 실을 뽑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노파는 말레피센트가 변신한 것이었습니다. 오로라 공주는 그 물레에 가까이 다가가다 물레의 바늘에 찔려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메리웨더는 나중에 공주가 깨어나서 혼자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온 왕국이 잠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올 수 없게 왕궁 전체를 가시덩굴로 감쌌습니다. 백 년 후에 그곳을 지나가던 왕자가 수상한 가시덩굴을 발견하고 검으로 덩굴을 베었지만 배는 즉시 다시 붙었습니다. 그때 메리웨더가 나타나 마법검을 왕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왕자는 그 마법검으로 가시덩굴을 베고 왕궁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용으로 변한 말레피센트가 왕자를 방해하자 왕자는 마법검으로 용을 죽였습니다. 왕궁에 들어가니 예쁜 오로라 공주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왕자는 오로라 공주에게 키스를 하였고 공주는 다시 깨어났습니다. 공주가 깨어나면서 저주는 풀리게 되고 왕궁 전체가 다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축제를 열고 왕자와 오로라 공주는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